여러분 이 판넬 많이 보셨죠? 그 유명한 공공지구 비리 이번에 윤석열 처남 구조대인데 그 유명한 병산리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재산 목록 들어갔고 대통령 후보 목록이 있고 이번에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는데 대통령 브리핑 시에서 작년에도 한준호 의원 주장이 가짜라고 가짜뉴스로 병산리를 언급했는데 올해 6월 29일까지는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땅이 있는 걸 아무도 몰랐다는 그 병산리입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양평군민도 알고 언론 보도만 수천 건의 쏟아진 양평군 병산리 땅을 6월 29일까지 대통령 부부 땅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교평리의 차명부 의혹도 있습니다 이 필지, 전호백평 이 백안리는 농사도 안 지면서 체온순히 땅을 사놓은 곳입니다 천평 정도 전부 완전히 양평이 투기 비리 개발비리의 왕국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 땅이 차명부 의혹이 또 있고요 이쪽에 양평 양근위에도 땅이 있습니다 그때 양근위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표시 갔는데 양근위까지 5개 권역의 땅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양평아이시입니다 1위 연결되니까 5분도 안 걸리는 겁니다 3,4분 남양평아이시 있다는 말 쏙 빼고 제시티비 연결되니까 땅값 안 온다는 거짓말 남양평아이시 보이시죠? 딱 보이네 손가락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남양평아이시 윤석열 군수 이때 2013년 한창 개발될 때 여수지청장이 누구? 윤석열 윤석열 지청장 그래서 김성교가 아이고 우리 뜻둥이 나만 보면 미안하고 고마워해 내가 장문 입고 다 가야 돼서 고마워하고 민주당이 나를 비판해서 미안해한다는 그 공지구에서 100억대의 이득을 남겨놓고 18억의 개발부담금을 사문서를 유조하고 유조하고 한 번도 아니예요 그 시간도 완전히 가운이 조작인 집안인데 두 번을 조작해가지고 용원을 만들어냅니다 그 18억은 여러분 누구 위해서 쓰여질 돈입니까? 이렇게 부동산 비리를 저지르고 개발비리를 저지르고 그나마 100억을 저놈들이 갖고 왔지만 그 중에 18억에다가 갖고 왔어요 양평국민들이랑 경기도미나 우리 대한민국민들이랑 써야 되는 돈인데 영원히 됐어요 100억에다가 18억을 이상 더 준 꼴이 돼버렸잖아요 영원히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공지구에서 이 사람들 2014년대 공사를 끝내는데 2010년대 공사를 못 끝냈어요 일어가기간을 지나쳤어요 그때 김성교가 그것을 다 봐줘버립니다 아무런 조치도 없이요 그래서 공무원 3명이 기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도한 사람은 당연히 최은순 김건희, 김성교, 윤석열이겠죠 어제 죄 없는 공무원 세면 물론 죄가 없지는 않겠죠 시킨 대로 하긴 했지만 현재 기소되어 있어요 그 공무원 3인, 그 공무원 3인 가족 여러분 양심 선언하십시오 공무원 소유자 같은 경우는 팩트가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무죄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범법자되고요 연금 다 뺏깁니다 못 받습니다 본인 납부금위에는 그렇게 평생의 불명의와 불리의금을 안고 사시겠습니까 김성교가 시켰잖아요 그러면 개발기간을 봐주고 그다음에 그게 공무원 소유자로 3명이 기소되어 있는 거고요 공무원 그다음에 사무소로 유조해서 개발보장금을 영원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은 사무소 유조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찰이 이걸 봐주려고 윤석열, 김성교, 최은순, 김건희 다 뺏을 뿐만 아니라 제가 고발도 안 한 김건희 오빠가 기소가 된 거거든요 송치가 된 거거든요 고발도 안 한 네 사무소 유조를 해서 군청에 그걸 내가지고 개발보단 영원을 만들었으면 당연히 여러분 그다음에 따로는 법이 죄가 뭡니까 사무소 유조를 하고 행사를 했죠 그다음에 그걸 유괴를 해가지고 공무집행을 방해했죠 공무집행 방해 이번에 요지청의 그 검사가 소문은 이거예요 하나는 약간 정의로 검사는 소문도 있고요 두 번째 윤석열 한동훈의 불만이 많은 검사라는 소문이 있어요 이 사람이 경찰이 봐주겠는데 김진우 이번에 김건희 오빠 이름이 김진우잖아요 기소하면서 사무소 유조뿐만 아니라 위계형 공무집행 방해를 추가했습니다 뭔가 검찰 내에서도 균열이 보이죠 제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넘긴 그대로 그냥 하면 될 텐데 아예 그것마저도 봐줘버릴 줄 알았거든요 정치검찰이 장악돼 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기소 제목을 추가했어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논평을 여러분 지금 저한테 드리는 건데 왜 오마이티비에서 왜 공지구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가 최고 전문가 아닙니까 직접 고발인입니다 저희 때문에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에서 추가가 됐는 거네요 네 그래서 통지가 아까 먼저 공무원 3인만 기소됐잖아요 그 고발에 기소됐다는 통지를 받은 게 접니다 왜냐하면 고발인한테 보내주니까 물론 농본과 민생경제공사의 협업품입니다 우리 농본 기억해 주시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작 집안인데 사문소 조작 그런데 아까 최은순도 사문소 조작했지만 장고를 조작했고 사문소 조작이잖아요 행사죄를 의정부직원으로 뺐다고 했잖아요 여주지처럼 비유가 되는 거예요 행사죄 기반에서 유기한 고무집행 방해를 추가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그걸 주목을 안 해요 아니 대통령 일가가 사문소 조작도 모자라 그걸 공공기관에 대해서 18억을 영원으로 만들고 그래서 유기한 고무집행 방해를 기소가 되면 대서특비리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제목이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처남 기소 드라이하게 오히려 제목이 윤석열 대통령 처남 유기한 고무집행 방해 등 중범죄로 기소 두 건이나 기소 몸통인 최은순과 김건희는 이번에 또 빠져서 국민적 비난 여론이 이뤄 논란 계속 이게 제목이 돼야 되죠 제가 지금 굉장히 중도적으로 제목 뽑아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그게 이게 아까 최은순 제가 고발한다고 했잖아요 장고 조작 사건으로요 사무소 2조하고 업무방해한 거 신한저축은행에 여기서는 지금 김진우는 포함됐지만 윤석열 김성교 최은순 김건희와 모조리 빠져 있잖아요 이 사업을 주던 건 법원에서도 최초의 시드머니 8억을 김건희가 끌어왔다고 나옵니다 2014년까지 이사가 김건희와 사장이 최은순입니다 오빠는 들러리에요 들러리 가족회사 근데 대표가 오빠로 돼있기 때문에 근데 오빠로 그걸 왜 바꿨는지 최은순이 쟤를 빼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뭔가 아무튼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던지 2014년대에 바뀌었어요 김건희 오빠로 바꾼 것뿐이면 그래도 주도를 누가 합니까 가족회사죠 가족회사 장고 조작에서도 장고 조작을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김건희 특수관계인이 해줍니다 누가 주도합니까 이 모든 이들의 사업은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이에요 최은순 김건희와 양재택 검사랑 친한 다음에 윤석열 검사한테 왜 접근합니까 둘이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데 그걸 비유해줄 검사가 필요했던 거고 자신들의 신분 상승과 권력 상승을 그다음에 탐욕을 부릴 수 있는 검사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병산이로는 급기야 고속도로 조작까지 된 거죠 정말 조작이 너무 심각하죠 여러분 사건 조작, 잔고 조작, 인생 조작, 경력 조작, 축가 조작, 사무소 조작 드디어 고속도로 조작까지 제가 오늘 흥분 좀 할게요 조작이 사실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두 번째 고발 이번 주에 또 고발할 거예요 이것은 양평, 우리 여주 양평 민주당 최재관 위원장님 여현정 구원님 이분들 맹활약하잖아요 그분들도 못 참겠대요 이번에 그래서 양평 지역 주민들하고 양평 지역 정치인들하고 민성경을 추가 고발하는 겁니다 누구를?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김성교를 양평 공지의 비리가 여주지청의 검사에 기소를 물론 유죄가 최종 확장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 친인척을 검사가 기소까지 했다는 건 추가로 두 건이나 얼마나 그 사람도 신중했겠습니까 잘못하면 자기 모가지 날라갈 텐데 그렇죠? 그렇다면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확실하다고 100% 인정하고 그 검사도 기소까지 했다 그러면 실제 그 검사는 지금 겁이 나서 김진우만 추가 기소한 거잖아요 산문서의 조에다가 이게 의한 고무집법 방해로 그래도 용기를 낸 거예요 그 검사님 고맙습니다 그 검사님의 실명은 이정화입니다 이정화 검사님 고맙습니다 부장검사 그런데 그 사람이 좀 더 용기를 냈어야죠 자기가 그 사람 조사해보면 금방 알죠 지금이나 양심 선언하세요 혹시 검찰이 선에서 기소를 못하게 했으면 이건 당연히 최훈성 김건희가 주도하고 윤석열 김건희가 뒷배를 봐준 건데 김성교의 자백이 있어요 김성교의 육성이 두 개가 남아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제가 아주 친합니다 여주지청의 시절에 저하고 폭탄주도 먹고 아주 친했고요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여주지청에 대구로 갔잖아요 나중에 대구고문 갔잖아요 대구로 갈 때 제가 작별주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자백이고요 두 번째 그 규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나만 보면 미안해요 고마워 내가 장모님 그거 다 가야죠 가지고 제가 진짜 웬만하면 고발 안 하려고 제가 고발하는 거 너무 싫고 나경원 씨 고발 많이 했다고 저보고 고발 전문가라고 그러고 고발 안 하기로 다짐다고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고발 안 하기로 맘을 먹었는데 어쩔 수 없이 최훈순 김건희 윤석열 일가 명백한 불법이고 의정부 지검 하나의 검사들이 또 직무유기를 했잖아요 그 직무유기관 검사들은 그까지 공수처를 같이 고발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사들은 그리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공공지구 검사들은 고발을 안 합니다 뭔가 압박은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압박받은 거 그 검사님 그 이정하 부장검사팀 수사관들 양심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에 가서 따져볼 사안이고 아쉽긴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뭔가 균열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뭔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경찰이 명백한 봐주기로 우리가 대선 전에 고발했는데 수사 안 하고 수사 안 하고 그래서 그 수사가 대통령 침식에 초대했잖아요 저를 고발했던 책임자를 저를 고발한 게 아니라 저를 고발한 책임자가 침식한 거거든요 그리고 경기 남부경찰청 계속 바뀌어요 마지막 경기 남부경찰청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경전을 합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대통령이 인수위원 온희룡이 기획본부장이고 백원국이 국토교통분과위원이었고 김호진이가 관제전 TF위원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한 명은 장관 한 명은 비서관을 영전하더니 그 영화들 영전하더니 백원국과 김호진이 국토부 1, 2차관으로 와있잖아요 여러분 그림이 다 그려지지 않습니까? 참 상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비리, 태산 같은 비리는 없애버리고 남의 티끈은 태산을 만들고 지금도 조국 죽이기, 문재인 죽이기, 이재명류, 송영일 죽이기, 민주당 죽이기, 추미애 죽이기에 올인하면서 자신들의 비리는 안전 없애버리고 비리를 감추거나 특혜를 준 놈들은 끝까지 챙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주시청에 갔는데 여주시청 이정하 부정검사팀이 경찰에 송치도 안 한 이계양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를 딱 추가해버린 겁니다 이건 분명히 정치검찰 내의 균열로 보이고 윤석열, 한동훈, 이혼석에 대한 또는 윤석열, 한동훈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그리고 압박이 있었는데 그걸 극복하고 기소를 추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문서 2조만 하면 죄가 약해 보이잖아요 그냥 사문서 2조만 있으면 그것도 죄지만 그거로는 큰 죄가 안 돼요 2조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2조해서 행사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공문을 방해하고 세금을 떼먹고 이게 큰 죄가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해악이 되고 그런데 최은수는 아까 장고조사에서 2조 행사하고 사기친 것이 기소에 빠졌기 때문에 제가 그건 추가 고발하면서 그걸 비호한 당시 의정부지구의 박순철 검사장이거든요 의정부지검장 윤석열, 한동훈 나인이거든요 이 사람은 고발하겠다는 걸 그래요 그다음에 이번 건 검사가 그래도 용기 내서 추가 기소를 했기 때문에 고발은 안 하지만 호소드린다 이거예요 분명 압박이 있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이, 최은순, 김성균을 왜 뺐느냐 그 사람이 못 붙은 거 분명히 알 텐데 이렇게 하는 당부를 드린다 이거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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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